신앙고독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영계 해외승도들과 함께 우리 다 같이 서로 쳐다보며 인사합시다. 성령은 당신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대로 말씀 가지고 치유와 서밋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일간 미국 알류 박사원 범학기 개강 및 단민족 전도집회와 또 알류 총장 특강 개강 특강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 심야 금요 심야 기도 때 다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1년에 2번에서 3번 정도 이렇게 강당을 비우는데 이상하게 한 주간을 비우는데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 얼마나 여러분을 보고 싶어 했는지 그렇게 아주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랬을 것이다. 서로 보고 싶어 하는 마음 보고 싶어 하는 마음 이거요 영적 성장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보고 싶어 하는 마음 영적 성장하는 데 큰 증거에요. 보고 싶어 하는 마음 영적 성장과 연결됩니다. 주님을 만나보고 싶어 하는 마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는 마음 주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크면 커질수록 예배를 기다립니다. 예배 시간에 주님께서 나에게 강당을 도와야 뭐라고 말씀하실까 또 주님의 말씀을 읽게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읽게 되고 그 말씀과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그런데 반대로 주님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없으면 예배에 소홀하죠. 시간 나면 가고 안 나면 안 가고 기분 따라 감정 따라 그렇게 그냥 소홀하죠. 다시 말하면 말씀에 대한 맛 말씀에 대한 능력 기도 응답의 비밀 이런 게 없죠. 영계전 성도들은 늘 주님을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되 오늘 제가 오면서 하나님께 물은 주님께 제가 한번 자신이 질문을 했어요. 내가 정말 주님을 향한 24시가 되어 있느냐 주님을 향한 24시 아닌 다른 것이 뭐냐 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주님을 보고 싶어 하는 이런 마음이 24시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기 원하십니다. 이 목마른 사슴이 말이죠. 갈급한 이 목마른 사슴이 바라는 것은 뭐예요? 시내가에 물 하나밖에 안 보여요. 오직 시내가에 물 그 물만 보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뭐냐 오직이에요 오직 이것이 24시예요. 이것이 25시예요. 이것이 영원이에요. 영적으로 이렇게 오직이 될 때 오직 될 때 올인이 되고 올아웃이 되고 올천지가 일어난다. 오직이 돼야 돼요 먼저. 집중 시대잖아요. 이런 모습을 하나님 보시면서 뭘 주시느냐 올 블레이싱 축복을 쏟아 부어주신다. 이런 것이 여러분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서 오직 24시 그냥 올인한 신앙생활 교회에서 맡겨주신 그 직분 때문에 받은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계속 영교로 공급받으면서 공급받으면서 내게 주신 직분에 올인을 3년만 해봐라. 3년만 해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 제자들도 아주 수준이 낮은 그런 신분이었지만 3년 올인해서 사도되었어요. 3년입니다. 예수님의 제작훈련 신학교도 딱 하면 3년이에요. 3년 훈련 받으면 바로 목사되는 거예요. 사도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친 시스템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랫동안 하면서도 아무 변화밖에 한 번도 올인을 한 적이 없어요. 집중을 한 적이 없어요. 집중. 사람이 어떤 변화할 때는요. 어떤 변화 신체적 변화나 어떤 삶의 변화가 집중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집중할 때 올인.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올 브레싱을 축복을 쏟아주시고 참 성공자 참 승리자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저는 처음하고 이 자리에 서 있어요.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러분 오늘 설교를요.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모든 편견, 선입견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성령 하나님은 너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집중하느냐 얼마나 믿느냐 얼마나 받아들이냐 이게 다닌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로 요한복음 강의 끝납니다. 요한복음이 뭐예요? 한마디로 딱 말하면 생명, 능력, 축복이에요. 생명,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축복 여러분 요한복음 이제 끝나고 다음 시간부터 로마스를 강의하게 될 텐데 한 수수 높은 메시지예요. 우리가 오늘 살펴볼 마지막으로 살펴볼 요한복음 21장에 요한복음의 내용은요. 요한복음 다음 사도행전의 확산에 이 제자들이 쓰임을 받게 되는 역사적 아주 중요한 이 시간표에 지금 이 본문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런 베드로 아니 부인 정도가 아니라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이 베드로 절망과 낙심 가운데 그야말로 고향에 돌아가서 다시 고기 잡는 어부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오늘 제목입니다. 치유와 스미스입니다. 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치유하고 복음 확산의 스미스로 그렇게 서게 된 영적 전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영계의 성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절대 불가능의 상태에 있던 이 베드로를 어떻게 절대 가능의 영적 스미스로 그렇게 축복하셨는지 어떻게 그렇게 변화됐는지 이런 답을 얻고 나를 뛰어넘어서 내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스킬 속에 들어가는 시간 되기를 제목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치유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오늘 본문 이전의 내용을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새벽에 숯불을 피워놓고 이제 생선을 굽고 떡을 가져와서 제자들을 위해서 식탁을 딱 잘 차려놓아서 식사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본문 이전에 그런데 제자들의 얼굴빛을 보면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얼굴이 아니요 그 감격 기쁨이 하나도 없어 전부 다 기쁨이 넘치는 모습이 아니라 다 그야말로 슬픔에 있는 얼굴빛이 기쁨이 없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이들은 싹 다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다 예수님을 다 위에서 죽겠다는 그들이 다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다 피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면목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특별히 이 가운데서 열두 지자 쪽에서 베드로 이 베드로는요 그야말로 많은 제자들보다 더 창피한 거예요 얼굴이 수꿈댕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평소 때 모두 다 이 제자들 다 나를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그렇게 선언했던 자신 만만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 예언하신 그대로 세 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을 했기 때문입니다 부인하고 나니까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 너가 다 우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너무 밖에 나가서 나 예수님 무지 사랑하는데 왜 내가 예수님을 배신했을까 통곡했다고 그래요 통곡 통곡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울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내가 예수를 모른다 했을까 왜 예수를 저주함에 부인했을까 이 자책하는 그야말로 괴로워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이 자괴감에 확 빠져 있었어요 어떤 면에서 볼 때 심각한 우울증이 있었어요 심각한 우울증 이게 빠져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에게 시선을 집중합니다 상태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공식적인 이름이 아닙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 사식적인 이름이에요 평소 때 제자되기 전에 그야말로 아주 이런 친밀한 이름이 요한의 아들 시몬이에요 그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그야말로 가까이 하시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알면서 의료적으로 베드로 입에서 고백되도록 그렇게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봐 주신 것입니다 너 왜 그때 나를 부인했느냐라고 따지지 않았어요 이 말에 베드로 숨통이 확 터진 겁니다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소통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잘못을 지적당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고 오히려 베드로의 숨어있는 상처를 터치하시고 치유하기 시작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치유적 접근에 대해서 베드로의 마음이 확 열리기 시작하면서 과거처럼 그렇게 자신의 기분에 따라 함부로 말하지 않았어요 베드로 스타일이 아니여 베드로가 변화된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 하나에 주님 그를 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다혈절의 베드로가 많이 변화된 모습이죠 이 한마디만 봐도 특별히 예수님은 베드로와의 대화를 통해서 세 분이나 한 분도 아니고 세 분이나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반복해서 질문하십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두 분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는 이 사랑 아가페를 썼어요 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자신을 모든 것을 다 희생시켜서 사랑하는 절대적 사랑 이게 아가페예요 상대의 반응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의원신이라고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그것을 아가페 사랑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 이 절대적 사랑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아가페적인 사랑의 질문을 했는데 베드로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필려우로 썼습니다 필려우 필려우라는 단어를 썼다 필려우라는 말은 형제 간의 사랑이에요 이웃 간의 사랑 사람 간의 사랑 그러니까 친구 간의 우정 이것이 필려우라는 단어를 썼는데 베드로가 왜 예수님은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는데 베드로는 필려우라는 단어를 써서 사랑하는 한 표현을 했을까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큰소리 뻥뻥 쳤던 이 자신이 실패했기 때문에 도저히 아가페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참 세 번째 질문은요 세 번째 질문을 할 때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똑같이 베드로처럼 필려우로 단어를 썼습니다 그 수준에 맞추어 준 겁니다 그 입장을 왜 그렇게 하는가 아시기 때문에 베드로의 마음의 상태와 맞추어 준 용어 그만큼 베드로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치유하면서 그 눈높이를 맞추어 줬어요 로마인의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로마인 그 당시 로마 전 세계는 로마라 로마가 가장 강대국이었는데 어떻게 로마가 세계를 그렇게 통치했을까 로마의 강점이 뭔가 라고 하는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연구를 했는데 로마가 강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싸움에 패한 장수에게 절대 처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인들은 명예를 생명같이 여기요 로마인들은 명예를 생명같이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임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최대 수치로 생각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는 생명 걸고 감당했는데 자기 임무가 잘 안 됐을 때는 그것이 최고 창피한 거예요 수준이 다르죠 전쟁에 패했다 이보다 더한 수치가 없어요 죽기보다 더 괴로운 거예요 가뜩이나 참을 수 없는 수치감 속에 빠져있는 이 사람에게 더 이상 무슨 처벌이 필요하냐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놔둔다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다시 한 번 이제 전쟁에 나가게 되면 한 번 패했던 이 장군은 목숨 걸고 더 분발해서 그렇게 두 번 다시는 피하지 않는 강한 군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 군인들의 강점이다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성경의 하나님이 누구냐 성경의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입니다 성경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많은 회복의 기회를 주신 것을 볼 수 있는데 신뢰로 우리가 심리와 기도회 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장세기의 말씀을 보면 여기 보면 정말로 참으로 다시 기회를 주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 그야말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고 잘못해도 다시 기회를 줬어요 아브라함 뿐만 아니에요 야곱 야곱도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야곱, 모세, 삼손, 따윗, 이런 요나 이런 사람들이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수할 때 다시 하나님이 부르셔서 기회를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만약 예수님께서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 베드로 예수님을 배신하고 저주했던 이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을 다시 만나 주시지 않았다고 하면 이들은 그야말로 고기 잡다가 일평생 인생을 끝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다시 만난 이후에 이때 사도현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능력 있는 모습 완전히 성령으로 변화되어 가지고 생명 걸고 복음 증거하는 모습 이 모습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다시 한 번 더 만나 주시고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을 발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용서하시고 만나 주었더니 제자들이 변화되었구나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꼭 잡으세요 한 번 더 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한 번 한 번 더 내가 한 번만 더 만나 주면 이렇던 신앙을 회복할 친구가 있는데 한 번 더 만나기만 하면 이렇던 생명을 회복할 그런 이웃이 있는데 낙심하고 상처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주변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건강해서 오늘 하나의 변화 예배나 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과 그런 믿음이 있지만 나하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고 그야말로 주저주저하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 너무 많아요 믿음 약한 자 흔들린 자 갈등한 자 시험든 자 병든 자 연약한 자들이 주위에 많이 있어요 그들을 찾아가서 만나 주는 그런 성도를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번만 만나 주면 살아갈 것입니다 다시 힘을 얻을 텐데 앞으로 3주간 걸쳐서 와이 페스티벌 이것을 진행을 하는데 다양한 우리는 이 교회는 전도 공동체예요 구원의 방주예요 생명을 살려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접촉점을 여러분이 제공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써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거 확실하니까 서서 불신자들이 이 교회당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든 직접 간편적으로 보금을 접하도록 세상지능을 가지고 그걸 고기심차다 왔는데 그 후속사역으로 보금을 증거해서 구원을 하게 만드는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이 교회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계 모든 성들을 참으로 치유 치유 치유에 놀라운 이 응답을 받기를 주의하므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스미스를 향한 도전입니다 16절 봅니다 또 두 번째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문아 너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문아 너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리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미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아시되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세 분이나 하시고 사랑한다 라고 하는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이제 답변한 이후에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게 이제는 미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듣고 나서 주는 미션이 뭐냐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미션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는 뭐라고 부르셨느냐 너희들이 고기를 잡고 있지만 이제부터 나를 따르면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사람 낳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부르셨습니다 한마디로 전도자의 미션을 제자들에게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만난 후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한 단계 뛰어넘는 이제 수준이 달라졌어요 이제부터는 사람 낳는 어부 수준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아 들어온 영혼들을 치라 가르치라 양육하라 키우라 그렇게 목자가 마치 양을 돌보듯이 인도하는 목양의 미션을 주었습니다 이제 이 전도하는 전도의 미션에서 목양의 미션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이제는 세상에 속을 것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영혼에 속지 않는 상급을 바라보는 영적 서밋 치유받았으면 예수님 만나서 과거의 상처가 치유됐으면 이제는 영적 서밋으로 성장해야 된다 성장하라는 거죠 본격적으로 이제는 이 영적 서밋을 향하여 도전하라라는 말씀이에요 19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미션을 부여하시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갑자기 베드로 옆에서 있던 이 요한이 생각이 난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20절입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른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받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쭤보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게 사옵나이까라는 질문이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는 바로 요한입니다 저를 장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 요한의 장례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변이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시대에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다른 사람에게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요한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너 신경 쓸 거 없고 너는 네 일을 하면 된다 우리가 다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은 각자 달란트가 달라요 각자 사이의 현장이 달라요 각자에 대한 하나의 교육이 다 다르다고요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할 일이 있고 또 요한은 요한대로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의 일에 신경 쓰지 말고 너 할 일에만 신경 써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일을 하고자 할 때 가장 큰 시험 중에 하나가 뭐냐 남과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겁니다 내 직분 네 직분 내 자리 네 자리 비교 비교 남과 비교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 일 못해요 남과 비교하는 사람은 자기 일 못해요 자꾸 비교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감사할 것이 엄청 많은데 하나도 발견 못하고 계속 불평을 원망합니다 부정적인 말만 합니다 남과 비교하니까 이런 사람은 자기 일 안 해요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서 부른받은 사람이 유대인 유대인 살이라는 전두자로서 사도로서 부른받았고 요한은 요한 나름대로 내가 올 때까지 그랬죠 예수님 그래서 요한은요 백세 가까이 살았어요 그때 백세 하면 대단한 거예요 그때는 뭐 사오십 되면 다 갑니다 그런데 백세까지 요한 계시오 쓸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이에요 각자가 다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장로는 장로대로 장로 중에도 또 세분화하죠 각자 직분이 있죠 권사는 권사대로 권사지만은 다 직분이 있죠 집사는 집사대로 하나님 맡겨 직분이 다 각자가 다 있듯이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개개인의 종말이 옵니다 개인의 종말 여러분 개인의 결산한 날이 온다니까요 육체를 우리 영혼이 떠나는 날 육체 이거는 서론이에요 이거 서론이 인생 살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거 다 서론이에요 아무리 영적인 여러분의 영혼이 떠날 때 결산하는 겁니다 영적 결산입니다 육신적은 아무 소용없어요 섞을 것을 섞지 않을 것으로 일시적인 것을 영원한 것으로 땅의 것을 하늘의 것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육체 속에 있을 때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각자가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산하는 날이 오게 되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결산이 결산 맡겨준 일에 충실하게 의심하는 사람들 결과물을 얻게 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독일의 유명한 학자 토마스 아킴퍼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 일에 태만하고 있는 사람은 대개 남의 일에 흥미를 많이 느낀다 자기 일에 태만한 사람 자기 일은 충실하지 않은 사람 남의 일 남 평가를 잘해 이렇다 저렇다 이런 말짜리 흥 잘 봐요 제가 이 군대에서 보니까요 자기 일에 충실하는 사람은요 남이 뭐 농땡이를 치다 뭐 짓을 하든 관심 없어요 자기 일만 해요 그런데 자기 일에 충실하지 않는 놈들은 맨날 이 사람 욕하고 저 사람 비방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농땡이를 친다고 아 농땡이는 남 말을 많이 하구나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자기 일에 충실한데 하나님 옆에서 사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다 절대주권자로 다 조절하시는데 그럼 내가 뭐 하나님입니까 너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켜요 하나님 하시지 내게 맡겨준 건 내게만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영계의 성도들은 너는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이 음성을 잘 듣고 내게 맡겨주신 내게 주신 하나님 나라 확산의 미션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선비들 다 되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요 이게 두 바다가 있어요 두 바다가 있는데 갈릴리 바다와 사회 바다 딱 두 바다가 있어요 화면 한번 떼어보세요 저 저렇게 있어요 바다가 두 개가 딱 붙어있어요 하나 붙어있는데 하나는 갈릴리 바다고 하나는 사회 바다예요 그런데 똑같이 저 두 바다가 요단강의 물을 다 받는 거예요 한 물을 받아 받는데 제가 가보니까 요단강의 물이 쫙 흐르면 거기 내려가면서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다 사회 바다 있어요 갈릴리 바다는 고기가 많고 그 옆에 나무들이 많고 거기는 그냥 원래 새들이 지적이면서 그런 갈릴리 바다는 그래요 똑같은 물을 받는데 사회 바다는 썩었어요 사회의 죽은 바다예요 죽은 바다 그러니까 거기 하나도 없어요 나무도 없어요 새도 없어요 사회의 바다 왜 그러냐 똑같은 요단강 물을 받지만 갈릴리 바다는 물을 받는 대로 통과시기요 밑으로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새물 받고 또 넘겨줘 새물 받고 또 넘겨줘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회의 바다 들어오면 끝이야 나간 데가 없어 딱 막혀있어 들어온 대로 다 썩어 썩어 여러분 영적으로 갈릴리 바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은혜를 받으면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시겠어요 나눠주시겠어요 나간 끝이야 내 말하고 있을 거야 썩어 썩어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주라 그래야만 내가 내게 누르고 흔들어 안겨주리라 계속 새로운 개혁을 말하죠 새로운 변화 계속 베푸는 변화 헌신과 희생 자꾸 주라 주면 하나님이 더 채워주죠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고 주라 경제가 달라요 세상 경제하고 하나님 경제가 다르다니까요 이 허감 경제와 빛의 경제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상하지요 하나님 앞에 들었더니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고 이 비밀을 체험해야 된대요 괴단이면서 이걸 체험 못해 안 하면 그냥 세입하고 야 남았다 내가 야 내가 내가 이번에 안 될 야 이 남았는데 많은 남았는데 기분 좋다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경제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경제는 그냥 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누르고 흔들어 안겨주리라 요즘 시대에 아픔을 표현하는 신조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문안이스트 문안이스트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범함을 의미하는 문안하게 살자 그냥 문안이스트 문안 이 단어와 사람을 의미하는 영적 전미사 이스트를 합한 거예요 문안이스트 문안이스트 무슨 말입니까 문안을 추구하는 사람 그냥 평범하게 노력해서 평범하게 살다가 평범하게 죽자는 젊은이들의 요즘 표현하는 내용이에요 아니 문안이스트 별나게 살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평범하게 살자 왜 이리 되세요 저성장과 높은 실험율이 만연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꿈보다 현실에 초점을 맞추는 삶을 구사하는 추구하는 내용이에요 젊은이들의 현실적 아픔이 담긴 시력의 표현이에요 요즘 젊은이들 개혁 갱신개혁 안 좋아해요 변화 싫어해요 불안해해요 영적인 삶에서 우리가 절대로 문안이스트 인생이 되면 안 돼요 그냥 아이고 여기서 이 상태 이 정도로 그냥 조용히 살다 죽으면 좋겠다 사탄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문안한 삶을 살기로 그래요 그러니까 문안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본당을 이렇게 우리가 지어서 이렇게 예배되게 되었어요 문안이스트의 삶은 절대 갈 수 없어요 어떻게 세어보면 합니까 문안이스트 그런 그런 자세 가지고는 절대 세어보면 못해요 썩어 그냥 사회바다처럼 조용히 가지고 있다가 다 썩어버려요 게시록 3장 14절로 22절에 말씀 보면 초대 라우디기아 교회화가 나옵니다 라우디기아 교회를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내가 너 행위를 안오니 너는 찰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찰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버리리라 찰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네 문화니스트 좋은 게 좋은 거야 내가 너를 입에서 토해버리겠다 저는 이 음식을 먹어도 짜든지 뜨겁든지 이래지 무지근한 거 싫어해요 운동하고 사우나를 가도 싹 싸워 싸워 바로 열탕이 열탕 옹탕 안갑니다 옹탕 서지도 안해져요 열탕에 들어가면 뜨겁죠 처음에 뜨거운데요 탁 앉아있으면 땀이 촤악 납니다 그럼 몸이 뜨거지면 그 다음 바로 냉탕으로 팍 들어갑니다 그러면 냉탕들은 몸이 쫄쫄쫄 막 촤악 몸이 다 풀려요 그걸 한 세 번 하고 나면 슈 하죠 온탕에 쭉 아이차 나오는 사람 이해가 안 돼 얼마나 답답하겠어 뭐 체리일자로 다르겠습니다마는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인 문화니스트의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서밋의 삶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서밋 믿음대로 될지 않아 서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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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에 도전해보라는 얘기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영적 서밋으로 쓰임받게 하야죠 없어서 전문성의 서밋으로 쓰임받게 하야죠 없어서 학생들은 우리 학업의 서밋이 되기 하야죠 없어서 포기하지 마세요 나는 수학을 못해 나는 영어 못해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창조 지혜를 주신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유주시고 구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구하면 우리 엠넌터들을 다 서밋이 될 수 있어요 저는 매일 기도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전문성을 파견했던 삼단체 우리 렘서가 나오게 하야죠 없어서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세요 그런 인물이 누군지 어느 날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서밋되게 하여 달라고 같은 사업을 해도 하나님 이 사업 현장에서 우리 사업이 이 분야의 서밋이 되기하여 조사사 하나님 받지지 마는 거예요 믿음을 고백하면 하나님 받지 마요 나는 그래도 나는 못해 그런 믿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합니다 믿음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런 삶을 살도록 여러분에게 발판을 다 마련해 주었어요 서밋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다 발판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새롭게 주어진 신문과 이 권세를 사실적으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 영계의 선거들 늘 가슴속에 사상전 138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 충만 이걸 늘 고백하면서 이 은약적 기반 위에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야말로 믿음에 무한도전해서 여러분이 이번 한해도 이번 한달간도 내 평생의 인생작품 만드는 그런 응답소재에 들어가기를 지금으로 축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야말로 열정과 사용 5 6 5 6 5 6 6 6 7 6 7